살짝 어렵긴 해요. 이쪽에서 여기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느낌으로? 네. 내 페이스가 내 위치보다 조금 더 뒤쪽에서 생각을 해서 네. 내가 맞추려고 생각한 것보다 먼저 맞게 공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감독이 안 되겠고 감독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한 고등학교 때 혼자 연습하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있는 이론은 아니여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시합을 이렇게 뛰니까 네. 치시던 분들 말씀이 제일 맞죠, 사실은. 그쵸.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먼저 맞으세요. 먼저 맞도록, 네. 그래야 하는 게 공이 힘이 빠지지 않고 네. 쭉 굴러주면서 쇼퍼팀 같은 경우는 공을 턱을 때려주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퍼트 연습을 하실 때 네. 보통 어디서 연습 많이 하세요? 저는 그냥 인조매트 그냥 해가지고 쓰고 뭐 그거 아니면은 뭐 필드는 요새 못 나가는데 자주 못 나가니까 스크린이나 한 번씩 치고 거의 그 정도? 그래서 네. 똑같은 연습을 하셔가지고 네. 그냥 이만한 게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같아요. 네. 거의 안 들어가요, 저. 이유가 또 다 공을 하나 놓고 네. 여기서 공을 쳐서 공을 맞춘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왜냐면 콜컵이 네. 공 두 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짜리 공을 계속 맞춘 연습을 하다보면 멀리서도 여기 있는 공을 이렇게 맞춰주면 연습을 하다보면 네. 콜컵 자체가 엄청 커보이기 때문에 네. 짧은 파트는 요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공을 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그렇죠. 이미지를 계속 그려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콜컵이 있는 데를 간다고 하면은 한 30cm? 네. 되게 짧은 거리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30cm요? 어. 완전 짧은 거. 여기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에 거리를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네. 이게 필메클 선수가 하는 연습법은 번 연습법인데 네. 필메클 선수가 아침에 30cm 정도 되는 거리를 한 15-20개 정도 연습을 하고 네. 그냥 그 다음에 한 15m 되는 거리 가서 연습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어쨌든 자신감이 생겨야 파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리를 계속 연습을 하면은 네. 들어가는 이미지만 계속 그려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만한 게 1m가 된다고 해서 엄청 어려워 부담스럽진 않죠. 근데 이제 바로 1m를 가버리면 부담스러워지는데 그렇죠. 이거 다 들어갔으면 네. 이만한 것도 당연히 75% 정도 들어갈 거고 네. 확률을 계속 높이는 거 이렇게 짧은 거 네.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버터 같은 경우는 근데 슬로커는 나쁘지 않으신 거 같아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맞을 때 바로바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좋진 않아요 사실은 아 그 내가 페이스를 못 맞추고 있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띄우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이 부분은 계속 그냥 과제 같은 거라서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오른잡이 네. 저희가 그립을 나누자고 이렇게 네. 그래서 오른손을 좀 많이 쓰다보면 네. 다른 그립도 많이 불렀어요. 네. 옆그립도 있고 뭐 핑거그립이라고 하죠. 이 그립이 나온 이유가 네. 오르는 자비들이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써서 나오는 거거든요. 선수들도 퍼터 입스가 오는 손이 되게 많은데 네. 입스 온 선수들은 다 이 그립으로 바꿔요. 네. 아 이걸로 바꿔줘요. 왜냐면 보통 입스가 오는 이유가 잡고 오른손이 네. 돌아요. 이런 식으로 힘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힘이 빠지니까 네.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 그립을 잡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리는 엄청 느리기 때문에 이 그립으로 잡으면 늘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선수들은 선수들이라고 이제 포옥도 치고 다니면 되는 건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안 돼서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알려드릴 때 이렇게 잡아도 왼손 세 손가락으로 퍼터를 좀 하는 기분으로 해주면 좋다고 해요. 아니면은 옆 그립으로 잡으셔도 돼요. 네. 오른손이 너무 과하게 써지죠? 네. 이제 안 열어도 되는데 네. 오른손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게 개입을 하거나 돌거나 오른손은 그냥 대놓기만 하고 왼손 세 손가락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연습해주세요. 스트로크 자체는 길 자체는 잘 다니셔가지고 네. 이렇게 작게 작게 하시면 리듬만 네. 길게 끌어가던 거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길게 가져가던 거를 장구로 치면 좀 끊어치 항상 끊어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장구 치더라도 밀어치는 것보다는 끊어치는 게 거리감을 맞추기가 훨씬 쉬우잖아요. 스트로크 똑같이 끊어치다 보면 때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때리면 가겠지가 생겨서 거리감 맞추기도 훨씬 쉬워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냥 느리기 때문에 그냥 너무 빡 때리지 않는 이상은 크게 지나가는 일도 없고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연습을 알겠습니다. 어프로치가 이렇게 끼고 네. 스틱 끼고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프로치 안 해주세요. 네. 연습해서 들어가시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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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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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